자, 이제 시간에는 리덕스 없이 리액트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돼요?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서로 props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props로 아주 길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를 연결하려면 얘가, 얘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되면 이렇게 이벤트로 따라 올라가서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다시 props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에요 자, 리덕스를 이용하게 되면 스토어라는 게 생기고 그 스토어 내부적으로는 스테이트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그 스토어에 구독을 이제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떤 컴포넌트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구독 중인 모든 컴포넌트들에게 그 변화 사실이 통보되는 걸 통해서 컴포넌트와 컴포넌트가 props로 길게 연결되는 이 복잡한 작업을 한 방에 할 수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했다면 이제는 어떤 거라고요? 마치 전화기로 그 사람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살펴보시죠 자, 우리는 리덕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리덕스를 우리의 패키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npm install redox npm install redox 자,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또 시작을 해볼까요 음, 자 저는 일단은 스토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스토어를 별도의 파일로 쪼갤 겁니다 자, src 디렉토리 안에 store.js 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이 파일은 import 그리고 create store 라고 하는 api를 로드할 건데 어디서부터요? redox로부터요 자, 이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create store 라고 하는 저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토어를 만들 때 첫 번째 인자로 뭘 줘야 돼요? 함수를 줘야 됩니다 이걸 reducer 라고 합니다 reducer는 두 개의 인자를 받죠 하나는 state고 또 하나는 action을 받습니다 state는 데이터고 action은 그 데이터에 가해져야 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를 저는 export default 해서 그 결과를 바깥쪽으로 꺼내놓을 겁니다 사용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reducer는 create store 안에 들어있는 저 reducer는 return 값으로 기본적으로 state 값을 return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작업은 음... 차차로 진행을 또 해봅시다 자, 우선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가 먼저 할 거는 어...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add number에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것이 그 데이터가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클릭했을 때 store의 state 값을 바꾸게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기 있는 저 컴포넌트를 찾아가야죠 자, 그 컴포넌트 어디 있냐면 자, 여기에 있는 add number 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그 일을 하는 녀석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컴포넌트에서 저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store의 어떤 액션을 디스패치 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 있는 add number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에서 임포트를 해서 store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서요? 상위 디렉토리의 store.js 파일에서 자, 그럼 이 store 파일을 통해서 우리는 리액트의 store에 리액트의 store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store에게 뭘 줄 수 있어요? dispatch 를 줄 수 있고 dispatch로 type은 뭘로 할까요? increment increment 로 합시다 자, 인크리먼트 자, 그 다음에 size는 this state size 라고 해서 이 state에 있는 이 값을 size로 전달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네요 에러가 있어요 자, 보니까 여기 성급하게 닫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벤트를 호출해주는 이 코드는 이제 삭제를 시켰어요 자, 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덕스의 스테이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리덕스의 데부 툴스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수업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데부 툴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코드를 크리에이트 스토어에 인자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토어에 가서 여기에 두 번째 인자로 이 코드를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볼까요? 자, 개발자 도구를 켰고 리덕스의 개발자 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잘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값을 1로 했을 때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는 걸 봤더니 언디파인드네요 음 자,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addNumber를 클릭했을 때 디스패치를 하고 있지만 저 디스패치를 수령하는 쪽 이 스테이트 쪽에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음 스테이트의 값이 undefined 즉,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최초의 실행이죠 그때 우리는 return 값으로 넘버의 값을 0으로 리턴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스테이트가 아니라 액션의 타입이 increment 라고 한다면 우리 return 값으로 넘버 그리고 액션 그리고 자, 스테이트의 넘버 기존의 스테이트의 넘버 더하기 액션의 사이즈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것이죠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에다 점점점 세 개 붙이고 그리고 스테이트를 하게 되면 그 스테이트를 복제하고 그 복제된 스테이트에서 이 뒤에 추가되는 프로퍼티 값만을 변형시키는 코드입니다 자, 이거 이제 Immutability랑 관련되어 있는 이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예의 값을 이제 1 이렇게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의 값이 이렇게 제가 클릭할 때 클릭한 만큼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거 이제 잘 동작하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스테이트의 값이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었을 때 그것이 여기 있는 이 컴퍼넌트에 적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디스플레이 넘버를 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넘버에서 여기 있는 이 값은 더 이상 props를 통해 전달되는 값이 아니라 이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스테이트는 넘버라고 하는 내부적인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데이터의 값은 어떻게 할까요? 스토어를 일단 가져와야겠다 import 스토어 어디서요? 부모 디렉토리에 스토어에서 가져왔다 그리고 그 스토어를 getState를 해서 넘버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 스테이트 값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는 디스의 스테이트의 넘버 값을 가져온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초기 값은 잘 되는데 이 값이 변경돼도 어때요? 얘는 바뀌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 저기 있는 스테이트 그 스토어에 있는 값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 있는 렌더가 새로 렌더링될 새로 호출될 근거가 없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토어의 값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야 돼요 그리고 통보받았을 때 스테이트의 값을 바꿔주면 렌더 메소드가 다시 호출되게 될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컨스트럭터는 슈퍼 props를 일단은 실행을 반드시 시켜주게 되어 있죠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스토어에 서브스크 라이 이라고 하는 저 펑션으로 구독을 하는 거죠 자, 디스 값을 주입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얘는 언제 호출돼요? 스토어에 데이터 값이 바뀌었을 때 호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스토어에서 get state 값을 get state 를 가져오고 거기에 number 값이 우리의 스테이트의 넘버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를 저는 디스에 셋 스테이트에 그리고 넘버의 값으로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객체로 전달을 해야죠 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값을 제가 54로 했고 더하기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디스플레이의 넘버가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addNumber는 얘의 depth가 깊이가 3개가 아니라 1억개라고 해도 얘는 누구와 직접 연결돼요? 스토어와 직접 연결이 되고요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넘버도 얘의 depth가 1억개라고 해도 얘는 직접 스토어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변경되면 state가 변경되고 state가 변경되면 얘를 구독하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가 새로 호출되면서 얘가 다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자, 앱부터 들어가 볼까요? 앱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서로 간에 주고받기 위해서 이렇게 props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addNumberRoot로 가서 얘도 필요 없습니다 주워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displayNumberRoot로 가서 예의 넘버값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동작 잘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리액트에다가 리덕스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간편하게 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상태의 변화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리덕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끝